텔레비전 끈다. 지금 뭐가 나왔어요? 엄마 텔레비전에 이상한거 나왔다고요. 이상한게 나왔어요. 텔레비전 끈다. 지금 뭐가 나왔어요? 텔레비전에 이상한거를 나왔다고요. 이상한게 나왔어요. 네 얼굴이 그題.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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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전활합니다. 모델이 되어주실래요? 뭐? 퍼즈 잡으세요! 저기... 좀 더 활짝 웃으세요! 어! 오! 잘 나왔어요! 오! 먹을 거 얘기할 때가 제일 즐거워 보이네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